자 우리 김건희 아 이것도 또 쇼를 해요 또 쇼를 해 일 유명 건축가와 지네들끼리 제인끼리 편지 주고 받은 걸 왜 대통령실이 발표를 해 니네 둘이 친하다 이거야 둘 다 민간인이잖아 건축가도 민간인이고 김건희도 민간인이고 민간인 둘이 편지 교환한 게 왜 대통령실을 발표하냐고 근데 김건희가 이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건희가 신년 행사 때 국회의원들 부인들 자기가 따로 모으고 여성 의원들 따로 모으겠다 한마디로 김건희가 올해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 앞에 나와서 그러면 김건희는 가진 게 없잖아요 얘 학력이고 뭐고 다 엉망이지 이런 일본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나 이만큼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정치 좀 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가 데리고 다니는 검사들 김건희 만났겠죠 김건희를 어떻게 볼까 윤석열이가 데리고 다니는 검사들이 한동훈까지 포함된 근데 한동훈이 그 놈은 희한한 게 김건희에게 무슨 카톡 300개를 보내고 왔어 희한한 놈이고 그 놈은 제외하고 그 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들이 김건희를 사람으로 보일까 제 공부도 못하고 어디서 그냥 굴러먹던 애가 갑자기 무슨 걸렸는지 윤석열 같은 나이 많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애를 그 검사들이 서울법대 다음 검사들이 김건희를 인정해 주겠냐고 그리고 검사들 부인이 김건희를 인정할까 검사를 부인치고 김건희 같은 경력이 있겠어요 얘도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공의준 말대로 얘도 그냥 졸부 것도 진짜 남들에게 이렇게 존중받는 방식으로 돈 번 것도 아니면 그냥 완전히 벼락치기로 돈 벌어가지고 불법성까지 포함해서 더군다나 윤석열 같은 애한테 윤석열이가 무슨 무슨 매력이 있어 결혼해가지고 상류층 왔다갔다 하고 뭐 뭐 잭크린 케네디 하고 싶어 하는데 얘 신분 출신이나 지금까지 배운 거라 안 되잖아요 얘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의 검사들과 검사 부인이 김건희를 우습게 보듯이 김건희도 윤석열 주변의 검사들을 정말 짜증날 거라고 저것들 이들이 세상을 뭐하러 공부나 잘했지 이런 생각일 거야 그래서 강신업이랑 김건희랑 잘 맞는 거예요 저게